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드리핀입니다! 떨립니다, 떨립니다. 저희 드리핀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. 제안 시간은 노스텔지아 곡인 3분 8초이고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너의 이름은 화이팅! 드리핀 화이팅! 보여줘! 알 수 있어요, 창원! 보여줘, 보여줘! 하나, 둘, 셋! A-S-H-L-E-Y 슈 메이커님 S-H-A-I-N-A 어디야? 비비안 로샤다님 M-E-I-M-E-I님 A-L-D-I-S-A님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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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동윤아, 기억나? 우리가 지금 포도밭에서 포도 훔쳐 먹으러 갔다가 너 혼자 이렇게 뜨고 포도하는 척해서 나만 잡혀왔잖아, 아니? 페이트님 T-A-H-I-R-A님 누르르님 크리젤님 샤키라님 N-I-A님 타미님 차준호 짱팬 양서정님 A-L-V-I-A님 와일다님 가현님 말랑공당 밀키님 가이님 가킹님 클로빈다님 드리핀 클로즈님 오이 다봉님 혜진님 미래 공무원 서현이님 에이프릴님 연진님 이자티님 마리아 클라라님 다이아나님 아주 A-Z-U-C 느려, 느려, 느려 네나님 다이아나님 다이아나님 A-Z-U-C 느려, 느려, 느려 네나님 FBB님 귀여워 동윤 알고 있습니다 님 파리도님 V-I-K-A-Y-L-A님 김이나님 나오미님 하겨우시우마이 호호메님 에이지님 얀얀 얀얀귤짱님 젤리NK님 웬달니님 THA님 어렵다 이거 THAMMI님 손우님 카산드라님 안드리아 레이첼님 응 너 A-L-E-X-A님 윈님 유 윤화님 파치님 크리셀라님 진우나님 덜씨님 아니 니나푸띠님 내가 한글이잖아 비비 C-R-L 맛있지 김채현 드리빙 데뷔 축하님 C-A-Y-U-Y님 S-A-B-R-I-N-A님 주창욱의 인생베팅님 안니샤님 리치 준아 네가 하면 안 돼요? 왜? 어디야? 여기 나를 본가? 어렵다 님 황혁이를 사랑하는 뿌요미 님 잼 님 김수한무 거북이와 동윤이 님 차준호 베스트보이 님 양양 누나 님 오늘부터 국어사자는 예쁜 뜻은 동윤 님 나님 핀 님 윤휜 님 알리 님 제이밀레이 님 데뷔 님 존 님 에빈 님 사라 존슨 님 마크 님 육팡 님 정시영 님 자라 님 엔진 님 에이니 님 리아 님 알레이라 케이 님 아르시 님 윤성이 짱 좋아하는 하늘이 님 아... 아지자 리니 님 미라 님 줄 님 지니퍼 님 울림에 님 한나 님 애니얼 님 체스키 님 베라 님 스테프 다이애나 님 동윤아 보여줘 동윤아 보여줘 동윤아 보여줘 제시카 님 샤넬 리아 라이사 님 지타 님 에이티 아이에프 님 크리스틴 조회 님 나 되게 빨리 읽었었는데 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엎드려 뻗쳐 저는 정말 이렇게 앞에 형들을 이렇게 늦게 할 줄 몰랐고요 저는 형들을 믿었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응? 응? 정말 정말 오케이 그럼 50분은 50분도 보자 그리고 3분이면 한 2분까지 랩스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못 불러준 팬분들은 좀 저희가 차차 불러드릴게요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외우고 다니겠습니다 가까워서 가져갈게요 사옥으로 선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동윤아 기억나는데 동윤아 기억나는데 포도밭에서 포도 먹었다가 동윤아 기억나 말랑콩 바둑아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말랑콩땅 귀여운 뽀짝 졸귀탱 찾으러 보고 싶은데 현생이 도와주지 않는다 열받는다 서형님 아 서형님 열이 많이 받은다 많이 나셨네 오케이